그 다음 3번 봐요. 3번 증명이야 이제. 부동식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? 라고 물어보면 세 가지가 있죠. 거기 근데 이거 다 알걸? 증명하는 방법 3번입니다. 첫 번째, 뭐 하시면 돼요? 누가 큰지 몰라. 그럼 뭘 이용한다? 차를 이용한다. 주식을 뭐 해본다는 얘기예요? 빼본다는 얘기예요. 주식을 뺐어. 근데 만약에 뺐는데 0보다 크다? 그러면 A가 더 큰 거지. 근데 0이랑 같다? 그럼 두 개가 같은 거지. 0보다 작다? 그러면 B가 더 큰 거지. 에 따라서 답을 낼 수 있지. 그래서 0과 뭐 하나 비교하시면 된다. 두 번째, 제곱하고 뺄 수 있어요. 제곱의 차. 근데 제곱하고 뺄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. A도 양수여야 되고요. B도 양수인 상황에서만 판단이 가능해요. 둘 다 양수인 상황이면 제곱을 한 뒤 뺀 다음 0과 비교하는 겁니다. 위에랑 똑같은 방법으로. 또한 B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. 뭐? B. B를 이용한다는 얘기인 둘을 뭐 한다는 얘기야? 나누겠다는 얘기죠. 나눈 다음에 몇과 비교하면 돼 그러면? 1과 비교하시면 되죠. 1과 비교한 다음 1보다 크면은 A가 큰 거 A가 큰 거 같으면 두 개 같은 거 작으면 B가 큰 게 되겠지. 맞죠?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더라. 근데 B를 이용할 때도 1과 비교하는 거니까 두 개가 음수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. 0이거나 그래도 그러니까 A와 B가 모인 때만 양수일 때만 쓰는 것이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됐습니까? 이거를 이용한 밑에 개념 확인 문제를 갑시다.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용해 볼 거야. 증명을 구체적으로 확인 1번. 자 1번 보시면 A가 현재 스코어 C보다 크고 B가 D보다 크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지금 AB 플러스 CD라는 것이 AD와 플러스 BC 이 대소관계를 증명하래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큰지 알아 몰라. 몰라. 이걸 모르는 상황이야. 근데 문제에서는 이게 클 거야를 증명하래. 야 이게 모르는 상황인데 이 부등식을 이용하지 말라 그랬어. 이게 지금 모르는 상황이야. 이게 돼? 안 돼. 아이 아이 진짜 내가 얘를 A라 보고 내가 얘를 B라고 보시면 아 AB 중에 누가 큰지 모르잖아. 그럼 두식을 심심하니까 뭐 해봐. 빼보는 거야. 그래서 너희에서 너를 빼는 거야. 어 헤이 티처 나는요 여기서 A에서 V를 얘를 얘를 B라고 하면 두식을 빼겠습니다. 이런 거지. 자 빼자. AB 플러스 CD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인데 여기서 어떻게 할까 고민고민을 해. 고민고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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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? A로 뭐 할 수 있어? 쓱 묶을 수 있지. A로 묶어주면 B 마이너스 D가 이렇게 딱 튀어나올 거고 고민고민 고민고민 C로 묶이지 않아. C로 묶이는데 너의 모습을 좀 봐서 마이너스 C로 묶을게요. 마이너스 C로 묶으면 마이너스 C로 묶으면 너 먼저 써서 B 마이너스 C로 묶으면 마이너스 D 툭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? 오케이. 끝. 너로 묶을 수 있겠지? 그러면 밑에다 B 마이너스 D로 딱 묶어버리면 A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. 아 근데 우리는 이미 A는 C보다 크다라 그랬어. A는 C보다 크니까 여거는 무조건 양수겠네. A가 C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. 아 B가 D보다 크대. 근데 얘도 무슨 소리야? 얘도 양수지 그러니까. 두 양수로 곱했으니 전체적으로 뭐 할 거야? 양수일 거야. 그럼 난 이런 얘기지. 뺐는데 양수야 결과가. 다시 둘을 뺐는데 양수야. 그럼 누가 크다는 얘기야? 얘 얘 중에 당연히 얘가 크다는 얘기지. 결론 따라 따라서 앞의 놈 AB 플러스 CD가 뒤의 놈보다 뭐 하다는 얘기예요? 뒤의 놈인 AD 플러스 DC보다 뺐는데 0보다 크므로 얘가 큽니다.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.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. 알았죠? 오케이. 짝짝꿍 다음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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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